땀먹고 있었어 쯧 쯧 주술? 아니야 지금 이거 하나씩 올려야돼 일단 이것만 하자 다음편으로 윌리엄 칸베이殿이 세인을 대하여 도움을 하자 저는 이사라가 이사라가 행동하는 그리고 이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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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지는 모르겠는데 편지를 전하려고 같이 가는거야? 그런거지? 흠 렛츠기 저거 잡는 거 아냐? 보통 바다에서 배를 습격하는 모기야. 신속에 있는 히라오카 요리카츠의 정략에 들어갈 것입니다. 船이 수리되지 못하고, 모오리의 정략을 부탁드립니다. 보통 배를 습격하는 몹이 있으면 그거랑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컷신으로 넘어가네. 아니면 앞으로 싸운다던가? 혜택? 혜택? 뭐해? 뭐해? 저거는 이스라엘의 정략. 심마사콘殿. 저거는 없을까? 저거는 없을까? 저거는 없을까? 저거는 없을까? 저거는 없을까? 저거는 없을까? 바로 오 여기는 처음이야 어 뭐야 서브미션 거첨 대단관 야 위영 바꿀 만한 게 있을까 라이키리 됐고 총탄부터 뭐야 이건 안 돼 지금 돈이 없어 외형복사는데 돈이 드네 퍽퍽 일단 방어구를 최고 성능을 맞춘 다음에 무력이랑 육체가 조금씩 부족해 가지고 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걸로 갈란다 가자 키카와 히로이에 뭔진 모르겠는데 은광을 좀 정리해달라는 그런 것 같은데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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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도둑 끊어 왜 charges 이래 ya àn 아... 들어와야지 여보? 왜이래? 오 미친 아 저게 포카라는 바이구나 뭔가 했더니 오케이 알았어 다시 뭐야 아 뭐야 저거 부수면은 공기가 죽는 거야 아 진짜 뭔데 아 진짜 뭔데 어... 너무 미친 으윽 Yeah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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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벅지 카스크 와 개미지 봐 아, 뭔데? 아잇, 모르겠다. 아잇, 모르겠다. 자, 이제, 저리에 낸다. 하여기 좀 세워. 나, 안 idag. 아무 때마다 이 성격이 없냐. 그치, 정리를 다 이뤄지. 컬하는게 아니네? 뭐야? 어 죽겠다 살아야 돼 일로 가야 돼 어? 아이 진짜 여긴 어딨는데? 아 아이템이다 어?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회복량 회복량 어딨다 여긴가? 여긴건 같기도 한데 아 여기 아닌거 같애 뭔가 잘못 온거 같다 심하게 아 아 진짜 어디로 가야돼 여긴 어딘데? 이리와 잠깐 한마음 어딘 잡았어 으으으오 간다 이거 한 대에 오고 있어 어 뭐야 체력 회복을 찾아야 되는데 아 여깄다 여깄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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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나? 여깄나? 여기서? 어 뭐야 아 뭐지? 여깄나? 아 진짜 맞기 의미가 없어 음 음 한 개 봐 아 여기 이게 아까 어떤 거구나 길을 모르겠는데? 내려가야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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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쉣떡 이제 마지막 약을 먹었어 빨리 찾아야 돼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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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무력도 조금 필요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오우 미친놈 떨어지면 안 되겠지? 일단 풍속도 풀어 아 이거 계속 돌려줘야 되는가? 아니지? 헐 헐 빨리 가야겠다 헐 더 빨리 풀리고 얘까지 너무 빨리 떨어졌어 내려와야 돼 아니지 아 진짜 가만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거까지 싸우면 안될거같아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어! 아! 에컨지면 이해했어 이걸 돌리고 돌아간 사이에 재빠르게 돌을 찾아서 없게 어디있어? 빨리 시작하자 뭐야? 뭐냐 너? 뭐야 이 씨 어디있어 저기 아! 한 번 더 돌려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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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컷 열기 직전이었는데 아 뭐야 쉣더 여기가 진짜 아 여기가니까 아 맞아 차라리 한번 타고 올라가야 됐어 여기 뭐야 여기 한번 올라가 한번 올라가고 전방 우측으로 아 씨 쉣 아 맞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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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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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 사... 내가 다른 보스들은 진짜 납득을 하겠는데 이 보스만큼 진짜 납득이 안 된다 아니 이게 뭐야? 머리랑 꼬리가 이 수선 모양을 막 뒤틀리더니 뒤로 돌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될 일 없잖아 뭐냐 이거? 8개, 8개 아 뭐야 아 왜? 아 진짜 아 내 짜증나 스트레스 받으러 근데 회복이 또 4개가 아니라 8개야 어 뭐야 근데 왜 회복량이 4개밖에 안 되지 4개는 좀El 근데 기억상 이거 분명히 2개 있었을텐데 이거 뭐지 약 추가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뭐야 누가 할까 mitä 머리 몇 적들haitуля 이런 그렇죠 glad 출동 약 뭐야 이건 끝나보다 늦게 꽉 채워놔야겠다 아이 미친 게임 같으니라고 여덟개 해볼 만해 아 근데 회복약이 3개밖에 안되는거지 흐헠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여기다. 어 잠깐만 무슨 성능 봐 미친 아 미친 이거봐 아 미친 이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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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냐고 ㅋㅋ 아유 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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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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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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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slands 래키아 래키아 으 смож undes einges 75 경우도 아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애매한데? 어 됐다 됐다 만사 쳐 무력이었지 아마? 응 어디보자 이게 이거랑 이거였나? 일단 되인데로 맡긴 다음에 안 되겠다 이거 요 놈이네 그냥 야 무슨 이게 좋겠어 그리고 외양을 변경해야지 음 음 뭐가 좋을까 이거였나? 음 음 개꿀 어 닌자 복장 상위 이거는 괜찮았지 뭐야 자 서궁무쌍? 두개 더 이우써야돼? 나 갖다 버렸는데 젠장 갖다 버렸는데 뭐 어때 어디 보자 음 음 괜찮은 장갑이 없구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바지는 뭐가 좋을까? 아니 룩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발은 아직 안 바꿨지 상해사의 부츠가 좋지 좋아 어딘가에 산적 두목처럼 생겼어 맘이 들어 손 쥐? 할까? 아 이게 최고구나 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힘든데